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한번 봅시다. 제복, 유산하고 울고 있는 아내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에이그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합니다. 원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내랑 많이 싸웠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뭐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대충 진작들 하시겠지만 저희 집 형편은 처가대기에 비해 훨씬 부족한 수준인데요. 뭐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이 아니어도 자주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 집도 워낙에 넓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처가대에게 늘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에 아내는 물론이고 처가대 어른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보다 더 잘하려 제 나름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유산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9주차 때 계류 유산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당연히 많이 놀랐죠. 그리고 아내는 이런 저보다 더 놀랐고 아이한테 미안하다며 엄마가 돼서 아이 심장이 멈춘 걸 몰랐어 이런 말을 하며 모든 게 본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다. 아이가 우리하고는 연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다독여줬지만 솔직히 저도 그 씁쓸함, 큰 슬픔을 느꼈고 또 당연히 아내에게도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최대한 티를 안 내려 노력하면서 오직 아내만을 위로하며 앞일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장 스트레스나 심한 입덧, 아내가 좀 유별났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했으며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이런 딸의 정신과 몸이 크게 걱정됐는지 일이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무조건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차피 돈이야 먹고 살만큼 충분히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이런 당신들 자식이 힘들고 아픈 거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런 거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들어라. 이러면서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산한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요. 솔직히 이게 적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도 저는요. 일 다녀오면 무조건 아내부터 챙겨주고 또 자꾸 아기가 보고 싶다면 우울해하면 자기가 그러면 아가가 빨리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좋은 생각만 하자 이러면서 잘 달래주곤 해요. 또 장모님도 하나뿐인 딸이 아프니까 일도 안 나가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아내 곁에만 있습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장인어른과 제가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추석 때 시댁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저희 집은 차례도 차례지만 제사가 좀 많아요. 하지만 각자 정해진 음식을 알아서 만들어오면 되는 거고 만약 그것도 싫으면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이걸 들고 가자고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싫다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사실 제사는 남자들이 주로 하고요. 남자들이 저를 할 때 여자들은 수단을 떨고 다 끝나고 나면 상차리고 하는 건 남녀가 모두 같이 합니다. 혹시 남자들이 먼저 밥을 먹는 게 이유였을까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냥 시댁이 싫다고 해요. 자신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보탬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실은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아내 유산 소식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몸 관리 좀 잘하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엄청 큰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 유산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만해요. 이렇게 아내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아내는 그 일 때문에 이젠 어머니 얼굴 보기가 싫대요. 아내가 상처를 깊게 받은 거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도 얼굴만 좀 비춰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건 맞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볼 거랍니다. 즉 연을 끊겠다 이건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뭐랄까요. 자격지심 같은 게 생깁니다. 못 사는 집안이라서 아내가 어차피 가도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저도 저희 아내가 귀하기 때문에 절대 안 시켜요. 끼켜야 수저 같은 거 부탁하는 정도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결국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니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너희 엄마가 내 유산 소식 전부 다 알렸더라. 온 사방에 다 퍼뜨렸어. 그러니 추석에 가면 다들 유산 얘기만 할 거 아니냐고 막 울면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이랬더니 아내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여기저기 다 알렸고 그러니 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이고 너는 집도 잘 살면서 그렇게 억지로 일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유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눈치를 줄 게 불보듯 뻔하대요. 이런 말을 듣는데 순간 제 입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져물었어요. 아니 엄마 진짜 이 이야기 주변에 다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막 어머니도 안절부절 못하며 그냥 아이고 나는 속상해서 그랬는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아내한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살지 마시라 소리 지르고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글씁니다. 예 제가 욕을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산을 하고 아내와 유산 이후로 아내가 계속 저한테 거리를 두고 뭔가 알게 모르게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좋은 남편도 좋은 사위도 아들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 좀 해봤는데 조언 좀 부탁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몸관리 좀 잘하지. 이거요. 유산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물론 쓰니 어머니는 딱하고 안된 마음에 그랬겠지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달리 들으면 니가 몸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리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장이라고요.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유산했잖아. 오한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오해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하튼 명절에 안 간다 하니 서운한 남편도 이해가 되고 또 유산 후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들어서 더 큰 상처 그리고 자괴감을 느껴서 아내 심정도 딱하고 그래요. 되겠군요. 이거는 말실수가 아니라 그냥 진심인 거죠. 과연 자기 딸이 유산을 했어도 저런 말 했을까요? 몸관리 좀 잘하지? 이딴 게 아니라 분명 100% 아이고 우리 딸 괜찮냐? 이랬을 거라고요. 2번 건강하게 잘 나은 상태라 해도 뭔가 섭섭한 게 있으면 평생을 가는 법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유산이면 오죽할까요? 그 마음이. 특히 직장 다니면서 유산을 했다면 혹시나 이게 이유가 됐나 싶어서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도 시모나 남편은 몸 걱정만 하고 있네요. 두고 봐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생기면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일로 쏘아붙일 겁니다. 사람 성격 잘 안 바뀌는 거 이상으로 사람 마음의 병 잘 낫질 않아요. 훨씬 더 오래가는 법이라고. 지금 쓴이가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요. 앞으로 절대 유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게 주변 사람들 입단속부터 확실히 하는 거고 그리고 아내 스스로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3번 첫 아이를 유산. 그 이후로 낳은 아이가 지금 3살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그 아이가 아들이었을까 딸이었을까 태어났으면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 속에서 사라졌다 해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뭐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장난합니까? 4번 저기요 쓴이. 그런 자격지심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님네 집안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었대요. 그래요. 친척들이 그거 위로한다시고 한마디씩 하는 거. 이번에 쓴이 혼자 가서 다 듣고 오세요. 그러면 아내가 왜 이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5번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도 그래요. 두 달 안에 슬픔이 끝나지 않는 법이거든. 하물며 뱃속에 있던 자식이 죽었는데 두 달이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 나중에 니네 엄마 죽고 나서 두 달 만에 마음이 괜찮아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6번 나는 유산을 한 건 아니고 무리를 하다 하연을 좀 했는데요.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던 나한테 시모가 전화로 하는 말. 네가 마음을 곱게 안 먹으니까 밑으로 피가 쏟아지지. 어이그. 이지랄. 남편도 뒤집어졌고 그 이후 절대 안 보고 살아요. 지 딸이라도 저런 말을 했을까? 그냥 시자는 다 똑같다고. 대댓글. 와 미친.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람 맞대요? 악마 아니야? 7번 와 몸 관리 좀 잘하지. 이거 하나만 해도 기분 거지 같은데. 이거를 또 온 사랑천지에 다 알렸다고? 이야. 그리고 이런 아내가 니네 집에 안 간다니까 섭섭하다고? 진짜 애미나 아들 새끼나 사람 아닌 거 똑같네. 8번 시어머니가 유산 이야기를 주변에 안 했다면 같겠죠. 아니 적어도 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고민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산한 거 위로를 한답시고 저마다 한마디씩 할 텐데 그럼 아내 기분 어때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가슴에 비수를 맞는 기분이라고요. 닌 혼자 가보세요. 내 장단하는데 쓰니 본인이 유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차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끝까지 다 참고 들으세요. 아내가 시댁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니네 어머니가 며느리를 발가벗겨서 광장에 내놨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거라고요. 9번 쓰니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건 명절 때 데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혼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우선 쓰니 어머니는 진짜로 큰 실수 아니 잘못을 한 거고 이거는 쓰니 어머니가 평생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석고 대제를 해서라도 제대로 사과해야 돼요. 뒷수습 제대로 못하잖아요. 나 같으면 남편이랑도 이혼합니다. 분명해요. 죄송합니다. 후기는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